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즘 날씨에 딱 입기좋은 스투시 웨이브다이 비치쉘 자켓 제품입니다. 최근 제 블로그에 이 제품에 대한 검색 유입량이 많아졌는데 이유를 살펴보니 스투시 한국공엄에 이 컬러가 리스탁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올 3월에 이 제품을 크림에서 구입을 했고 봄 시즌에 가볍게 입고 넣어놨다가 최근 추워진 날씨 탓에 다시 꺼내 있게 되었습니다. 가벼운 소재 및 지금같이 온도차가 심한 계절에 입기좋은 제품이며 다양한 코디에 잘 어울리는 스투시 비치쉘 자켓에 대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. 평소 XL 사이즈를 즐겨 했습니다. 이 제품의 사이즈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. 제가 입은 사이즈는 XL입니다. 폼은 적당하나 팔 길이가 살짝 길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될 듯합니다. 소매 끝에 고무 밴딩이 처리되어 있어 어느정도 고정은 되고 허리 단위는 폼을 조정할 수 있어 원하시는 스타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일반 폼과 조여서 있는 폼 모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. 네피는 따로 붙어있지 않은 소재이지만 바람이 부는 날씨에 가볍게 걸쳐 입기 좋은 자켓인 듯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현재 교복템으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다리뷰 마병이었습니다.